그 발신번호 제한남자 말이야 왜 나한테 원본 문서를 찾으라고 한 걸까?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키? 홍명호라는 사람 학력이 다 조작된 거라고? 그럼 신은수 씨는 속아서 결혼한 거야? 왜 속였을까? 안돼 그 노인하고 여행을 왜 가? 나한테 방법이 있어 원본 문서도 어딘지 알아내야 하잖아 절대 가지 마 너 지금 너무 위험한 도박하는 거야 너 거기에 보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 같아 나 진짜 괜찮아 내가 반드시 미래하고 누워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